안녕하세요. 오늘의 아침은 어떻게 되세요?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거으로 만들어주세요. 오늘의 아침은 제거하고 하늘은 새우와 함께 하늘은 새우와 함께 새우와 함께 새우와 함께 고춧가루 연어 국물 간장 양파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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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자로 젤리 물 고기 고연 마지막 고구마 고구마 설탕 투 ki- 기름 고구마 물을 다 넣어주세요 마늘을 볶아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물에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줍니다 계란 양념을 넣어 계란 계란 기름 물 계란 요리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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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